아멘 오늘 하나하나 찍어서 우리 유치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화분들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전화로 주문하시거나 문자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제일 먼저 1번 화분 1번 화분은 8각이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겼답니다. 색감은 아주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붉은색감 요렇게 된 아이 또 요렇게 생긴 아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입구가 넉넉하니 종이컵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하죠. 중품 창이 들어가면 아주 적당한 크기랍니다. 이렇게 색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문을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신 색감이 있다면 캡처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가능하면 맞춰드릴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번 화분이고요.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2번 화분은 둥근 모양 색감이 너무 예쁘다. 요렇게 생겼어요. 와 색감이 너무나 멋지다. 요렇게 생긴 2번 화분 색감은 너무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붉은 콘을 하고 있는 이 아이 또 이 색깔 또 노란 쪽으로 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여러가지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한번 종이컵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가고 넉넉한 사이즈랍니다. 높이도 종이컵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2번 화분 8,000원이랍니다. 2번 화분 8,000원 8,000원 8,000원이랍니다. 정말 예쁘지요? 와 창을 심을 수 있는 이런 아이가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다육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2번 화분이랍니다. 3번 화분 3번 화분은 요렇게 생겼네요. 약간 사각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완전 사각은 아니면서 테두리를 약간 돌려놓은 사각 그래도 사각화분이라 해야 되겠죠? 오 사이즈는 아주 넉넉해요. 이렇게 사이즈는 넉넉한데 깊이는 많이 깊지는 않네요.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면 오 그렇지도 않네 종이컵이랑 높이가 똑같습니다. 종이컵보다 조금 더 높아요. 3번 화분 색감은 아주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이 있답니다. 빨간색 흰 톤의 무늬가 있는 것 청색 또 붉은색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화분 얘는 3번 화분인데요. 8,000원 다음은 4번 화분 4번 화분은 사각이면서 깊이가 아주 높이가 좋아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을 가지고 있구요. 이 색깔 또 흰 바탕에 또 청색 바탕 그 다음에 붉은 톤 이렇게 붉은 아이 와 정말 좋다. 4번 아이는 12,000원 종이컵을 한번 넣어볼까요? 와 종이컵이 완전히 쏙 들어가고 이마침이나 남았네. 깊이가 아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4번 화분은 12,000원 색감이 여러가지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주문하셔도 좋구요. 색감을 선택하시지 않으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버나이 어머야 야는 정말로 멋지게 생겼다. 아 얘 한번 보세요. 어머야 멋지게 생겼다. 위에는 복주머니를 닮았구요. 야 이렇게 생겼네 수제화분이라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손으로 꽉꽉 물러서 만들어놓은 표시도 있답니다. 안에 손자국도 있지요. 나는 수제화분이야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야 흰바탕 흰바탕에 무늬가 있는 아이 또 이렇게 생긴 아이 이쁘다. 복주머니처럼 만들어진 아이도 있구요. 조금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진짜 진짜 나는 수제화분 맞아 하고 그냥 손자국이 속에 이렇게 나 있답니다. 이야 종이컵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고리가 달린 아이도 있네. 무늬도 한번 보자구요. 이야 이렇게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이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입구가 넉넉하답니다. 5번 아이 5번 아이는 12,000원이랍니다. 12,000원 6번 아이 6번 아이는 사각이면서 깊이가 있어요. 야 색감은 붉은 톤 노란 톤 또 이렇게 많이 섞여있는 이런 색깔 또 이런 색깔도 있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면 되겠어요.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도 있구요. 종이컵으로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경은 종이컵보다 훨씬 크구요. 높이도 종이컵보다 많이 크답니다. 이런 아이 6번 아이 15,000원이랍니다. 7번 아이 야 7번 아이 한번 보세요. 이런 색감을 좋아하는 다육맘들은 정말 정말 기분 좋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된 아이도 있네. 근데 위에 외경은 굉장히 넓은데 깊이는 조금 낮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발까지 하면 종이컵보다는 커요. 근데 발을 빼고 나면 종이컵보다는 조금 낫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물구멍 물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게 물구멍이 만들어졌네. 물 빠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7번 아이 만원이랍니다. 8번 야 야는 정말 크다. 와 색감 한번 보셔요. 환상적인 색감을 갖고 있네. 8번 아이 굉장히 크답니다. 와 아주 멋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넣어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크답니다. 대품 창도 대품 까지는 아니라도 중대 중대는 충분히 침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화분이고요. 깊이도 아주 좋아요. 넉넉하게 뿌리 내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는 지금 16,000원 16,000원인데 색감 한번 보셔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죠. 멋져요. 멋져요. 멋지답니다. 8번 8번 그리고 9번 아이 9번 아이는 이렇게 생겼네 위로 약간 올라가면서 타원을 이루고 있는 9번 아이 색감도 정말 다양해요. 색감이 다양하고 무늬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붉은 톤을 조금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뭐라 할까 제 눈에는 얘가 조금 하늘에 있는 은하수 같은 느낌도 드네. 이런 아이 흰바탕의 아이도 있어요. 흰바탕의 아이는 야 야도 멋지네 흰바탕의 아이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을 가지고 있는 9번 9번 합은 만원 이랍니다. 9번 합은 종이컵을 한번 넣어볼게요. 와 대품 창을 심어도 넉넉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사이즈가 좋죠. 10번 아이 얘는 진짜 크다. 종이컵 넣어볼게요. 종이컵 3개는 들어가겠다. 10번 아이 이야 멋지다 색감 한번 보셔요. 무늬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다. 아마존에는 이렇게 멋진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들어와서 많이 구경해 주세요.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면 또 문자나 전화로 주문도 하시고요. 캡처 캡처 하셨다가 또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셔도 되겠죠. 지금 한창 분갈이를 하는 시기라 화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10번 10번 아이 14,000원 그리고 11번 아이들 11번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각하분 사각하분 11번 아이들 사각하분 이랍니다. 11번 아이 사각하분 얘는 6,000원 이요. 6,000원 이면 가격도 아주 착하고 좋답니다. 무늬도 여러가지가 있고 색감을 혼합되어 있는 색감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종이컵을 넣어보면 종이컵이 넉넉하게 쏙 들어가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서 깊이도 아주 좋답니다. 작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줘도 정말 좋은 것 같죠. 11번 아이 6,000원 여기 사각 가우로 가로가 넓은 사각하분 지난번에 소개했다고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6,000원 이랍니다. 얘는 12번 이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예 무늬들이 정말 환상적인 무늬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12번 12번 아이들 12번 12,000원 이랍니다. 종이컵을 한 번 넣어볼까요. 12번 아이들 이렇게 아주 넉넉하죠. 지금 분갈이 하시면서 우리 다육이들이 많이 자랐죠. 더 큰 아분으로 옮겨야 할 텐데 이때에 이렇게 더 큰 아분들 준비하셔서 예쁘게 분갈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3번 아이 얘는 작으면서 깊이가 있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늬 한번 보셔요. 흰 바탕에 이렇게 생긴 무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무늬도 있고요. 무늬들이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생긴 무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무늬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13번 아이들 13번 13번 이랍니다. 13번 아이들은 4,000원 너무나 예쁘다.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같네.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똑같습니다. 종이컵이 들어가면 꼭 맞아요. 13번 아이들 4,000원 이랍니다. 14번 아이 14번 아이 완전 롱분 옆에 종이컵을 한번 세워볼게요. 와 이렇게 길이가 길쑥한 14번 아이 14번 아이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오 멋있다. 여기에 목대가 있는 아이를 하나 심어서 이렇게 목대를 늘어뜨리면 정말 예쁘겠네.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모양 야 무늬가 정말 다양하게 예쁜 무늬들이 많이 있답니다. 14번 아이는 12,000원 14번 아이는 12,000원 이랍니다. 종이컵 보다는 조금 더 커요. 종이컵이 쏙 빠지겠다. 종이컵보다 사이즈가 커서 종이컵이 쏙 들어가면 빠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넣지는 않겠습니다. 15번 아이 15번 아이도 롱분 이에요. 흰바탕에 무늬가 있는 아이 15번 또 갈색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15번 아이 15번 아이는 14,000원 15번 아이는 14,000원 이랍니다. 종이컵을 한번 넣어볼까요? 종이컵을 옆에 세워볼게요. 굉장히 길죠? 완전 롱분 종이컵을 옆에 세우니까 종이컵이 3개는 되겠다. 이렇게 사이즈가 긴 롱분 14,000원 이랍니다. 귀여운 아이들 음 귀여운 아이들 한번 볼까요? 야 이쁘다 콩분 이렇게 생겼어요. 콩분 얘들은 2,000원 색감은 아주 다양해요. 여름 색깔 여름 색깔 또 여름 아이 보라 색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2,000원 이랍니다. 콩분 에다가 심은 아이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콩분 에다가 심어서 굳히면 예뻐지겠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을 사서 요렇게 한 아이를 요렇게 심어주면 정말 예쁘겠네요. 또 얘도 볼까요? 얘도 요렇게 콩분 심으니까 너무 예쁘다. 예뻐요. 화재 화재는 붉은 빛이 정말 불타는 것 같죠? 예 얘가 화재인가? 오 헷갈려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콩분 에다 심은 아이들도 구경해 보시고요. 또 사각 와 사각 요거 이쁘네 정리 하기도 좋고 정리 하기도 아주 예쁘고 요렇게 사각 아이들 예쁘다. 얘들은 이천원 사각 아이 색감은 아주 다양하게 있답니다. 사각 요렇게 생겼어요. 사각 얘들 이쁘다. 사각 이천원 그리고 얘 얘들은 삼천원 예뻐요. 삼천원 아이들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라도 있고 색감은 여러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삼천원 아이들 삼천원 아이들은 아주 콩분 이라고 할 수 없겠다. 좀 작은 소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네가지 색깔 보라 파란 연두 황토 색 이렇게 되나? 삼천원 아이들 사천원 아이들 사천원 아이들 요렇게 네가지 색깔을 하고 있어요. 황토 연분홍 아니지 연보라 황토 보라 무슨 색깔 이라 해야 되나 색깔 말하기가 정말 어렵네 단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표현 하려니까 4천원 4천원 이랍니다. 4천원 그런데 아주 깊이는 있어요. 종이컵이 들어가면 요정도 넓히가 되겠네. 종이컵 보다는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요렇게 생긴 아이 3천원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3천원 아이 또 요렇게 생긴 아이 어머 얘는 참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네 얘는 얼마 까 사장님이 가격을 붙여놓지 않아서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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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아이 육각형 와 얘도 이쁘다 요렇게 육각형 이랍니다. 색감 은 요 색깔 요 색깔 그렇게 있네. 또 요렇게 생긴 아이 삼천원 이천원 사천원 이런 콩분들 구경해보세요.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캡처하셔서 사시면 되겠어요. 요런 사반 얘는 참 괜찮다. 얘는 참 괜찮아요. 제법 커요. 종이컵 한번 넣어볼까요? 종이컵 보다 훨씬 커요. 녹록 하네. 얘는 얼마 일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예. 난다 난다 자리 대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아이들 상민 도예에서 수제품으로 만들었는 아이들 지난번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지난번 영상 보시면 되구요. 가격을 자세히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얘는 2만원 얘는 15,000원 얘도 2만원 얘도 2만원 이네요. 큰아이 정말 대품아이 얘는 7만원 와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꽃을 이룬 것 같은 얘 그리고 와 정말 긴 농분 멋지죠 얘는 3만원 타원 아이 타원 얘는 2만 5,000원 그 옆에 조금 깊이가 있는 얘는 2만 6,000원 와 예쁘다 얘는 정말 농분 돈이거든요 3만원 한참 올라간다 3만원 이렇게 있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란다 자리 한번 볼까요? 무지무침 무지무침 대품 란다 자리 야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란다 자리 얘는 20만원 이랍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손을 뻗으면 제 손 가지고 다 되지도 않아요. 손 한 번 넣어볼까요? 아무리 개도 이 손이 저기까지 안가 아주 대품 이야 멋지다 얘는 18만원 란다자리 멋지죠 정말 멋진 아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란다자리 한번 주문해보세요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콩분 예쁘죠 예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별이다용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